정유라 씨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그렇게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모녀가 구속이 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단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남부구치소에 제 의뢰인 접견을 때문에 갔었는데 바로 거기에 최순실 씨, 정유라 씨 모녀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정말 모녀가 한 지붕, 보통 집안에 같이 사는 게 정상인데 구치소에 같이 구속돼 있다는 것이 현대사의 비극이 아닐 수도 없는데요. 또 흥미로운 것이 오늘 영장전담을 하시게 된 분이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님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지금 그림에서 보이듯이 지난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표했는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에 내지는 어떤 법조인으로서 관심이 큰데요. 혐의가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을 일단 세 개를 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업무방해죄, 그리고 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데 저건 뭐냐 하면 이대 전에 청담고등학교 다닐지 않습니까? 청담고등학교 다닐 때 해외에 어떻게 승마 가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해외에 갔는 것처럼 승마협회의 어떤 서류를 위조해서 학교에 출석했는 것처럼 그 서류를 냈는 것을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했고 외국환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유용해서 딴 데 썼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삼성의 뇌물과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관련해서 뇌물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아직 영장을 지금 칠 때까지는 뇌물죄까지는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됐고 이와 같은 세 가지 혐의로 해서 일단 영장을 청구해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삼성의 뇌물까지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는 일단 확실한 것만 집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저희가 하도 여러 사례들을 봐와가지고 도피 가능성. 그런데 정유라 씨는 한 번 독일로 도피성 출구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리고 독일에서도 사실은 도망다니다가 덴마크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언론사에서 찾아내가지고 결국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본다면 도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죠. 본인이 만약에 그 당시에도 바로 들어왔으면 문제가 없지만 본인은 안 들어오면서 계속 버텼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으로 본다고 하면 도피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정유라 씨가 예를 들면 본인이 정말 죄가 없다고 하면 검찰에 출두해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밝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엄마의 조력이나 엄마의 조언을 듣고 또는 엄마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변호사가 전달했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엄마가 모든 걸 주도하고 본인은 그 엄마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여러 상황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밖에 있으면서 증거인멸을 아니면 또다시 어디론가 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국 들어와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저 정유라가 그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을 토대로 본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집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혐의의 상당성이라는 건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냐라는 걸 보는 건데 정유라가 들어와서 한 얘기가 다 엄마가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얘기한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엄마가 했다고 하고 인정한 게 딱 하나였죠. 그 댓글 SNS에다가 너희들도 부모 잘 만나 욕설 비슷하게 한 거를 사과한 거 그건 처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부지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나는 몰랐는데 엄마가 다 시키는 대로 자기 이름 바뀐 것도 몰랐다잖아요. 저 원래 정유라 전에 정유연인데 정유라로 이름 바뀐 것도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덴마께서 예습 복습을 몇 달 하고 배워서 온 거죠. 그래서 판사가 저걸 오늘 영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판사가 오늘 하더라고요. 악연 중에 악연이죠. 그분이 하는데 그게 얼만큼 개입을 정유라가 했는지 어떻게 보면 말 문제라든지 말 세탁 문제라든지 돈 세탁이나 말 세탁이죠.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대 개입 문제라든지 본인이 얼만큼 알고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마 판사가 판단을 내리리라고 봅니다만 판사도 이게 판단은 제가 판사라도 좀 당연히 국민 여론은 구속돼야 된다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판사 판단 기준으로는 법적으로만 보면 이건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글쎄요. 정유라 씨, 김희원님 저희가 성격을 늘 봐왔는데 엄마 말을 이렇게 잘 듣는 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고등학교 때 이미 2013년도에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는 거의 말을 안 할 지경으로 독립해서 본인이 한 달에 천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던 바고요. 그 다음에는 정유라 씨의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최순실 씨가 독일로 갔던 거고 독일에 가서는 또 다른 형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불법한 행위를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어머니가 다 시켰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지만 딸의 의사를 존중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진로를 정할 때 딸을 존중하죠. 존중받은 경우는 존중을 하는데 이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가 다 시켜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번망을 피하기 위한 변호사의 조력에 의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혐의가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지난 겨울에 이어서 국가가 이렇게 혼란한 지경, 국민은 정돈돼 있었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일부 세력들은 굉장히 국가를 농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이 최순실 게이트고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이 정유라 씨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저렇게 이미지로 뭔가를 좀 동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생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의 잣대, 엄밀한 잣대를 들여다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저는 수용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법조인으로서 좀 말씀드리면 일반인들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다들 얘기해 주신 것은 도주의료라든가 증거음 인멸의 우려 이런 걸 얘기했는데 거기 가기 위해 전에는 뭐냐 하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법조인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다 모른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엄마는 내가 다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정유라 씨가 이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과 관련된 뇌물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예 영장 범죄 사실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업무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증이 과연 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상당히 의문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벌써 다 증거인멸 우려하는데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없다. 도주의료? 지금 아이도 있지 않느냐. 집에서 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면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이거 한국에 들어와서 예전에 12월에 있는 특검 때 어떤 이미 소나기를 피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구속영장을 해서 우리가 기각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내밀한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서서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나머지 어떤 우리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그와 같은 우려가 많지만 일반 국민의 논토미에서 봤을 때는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어떤 죄질이 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구속될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분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가 그런데 이제 공항에 들어와서 검찰에 조사받고 구치소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해맞냐 이런 좀 의문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하고 좀 인터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듣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태어난 감정을 유지한다는 거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함과 겁을 느끼는 것도 일정 부분 타고 태어나는데 불안을 느끼지 않고 걱정도 안 하고 겁도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발에 들이기가 훨씬 쉬운 거죠. 최준실 씨 같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들어왔었던 거지. 만약에 보통의 집에서 자랐다 그러면 아마 더 갈등도 심하고 더 견디기 어렵고 아마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6, 7% 의사는 타고 태어난 기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분반함, 부주의, 무절제, 충동성 이런 경우는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해서 억제됐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물건을 사든 어디에 가든 뭔가를 하든 그거로 이제 본인이 훼손을 할 수 있었으니까 공격적인 양상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없고 그랬던 거지. 잠시 전에 우리 최 변호사님이 김상주 후보자 관련해서 600건 자료 요청 중에 46건만 제출했다고 발언을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46건이 미제출됐다. 그러니까 나머지 550여 건이 제출됐다는 점을 저희가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고 죄송합니다. 최 교수님 이 내용을 보면 저희 최명기 원장 얘기도 이렇게 행동하는 게 겁이 없어서라는 거. 저는요. 또 그 의사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는 또 어떻게 보냐면 정유라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보면요. 항상 갑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치마에 아래 있으면서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그런 상황을 계속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혹시나 이번 일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자기는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모든 일을 엄마가 다 처리해서 어려움 없이 자라왔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다 해결해줬어요.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왔거든요. 대학까지 보내주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번 일도 잘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경제 변호사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말만 안 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나올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모든 걸 책임지니까 너는 모른다고만 해라.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모습이 저런 태연한 모습으로 나오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엄마의 짓이나 엄마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또 자기 전 아버지였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죠 참. 아버지였던 정윤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였는지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본인은 아직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런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웃음기도 띄고 다리도 꼬고 안고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호송차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저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항상 갑에 위치해서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또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교정당국 관계자가 얘기하는 건데 구치소 안에서도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정당국에서도 멘탈 갑이라는 표현을 쓴다잖아요. 멘탈이 저렇게 강하냐. 다들 보면 수갑 차고 하면 주눅이 들어서 의기소침한데 이리저리 인사하고. 장시호 씨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만 장시호 씨보다 한 수가 더 높은 거죠. 저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떠받들잖아요. 신의 자리에 자식을 갖다 놨 정도로 그렇게 표현한 철학자도 있더라고요. 자식이 신이다 그랬는데 신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으로 자식을 모신 거 아니냐. 최순실 씨가 41살에 시험관하기로 낳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애가 없어서 고민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41살에 낳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온갖 정을 딸한테 지금까지도 그런 거죠. 지금까지도 딸이 억울하다. 딸이 말 한 번 잘못해서 신세 조졌다고 지금까지도 딸 얘기만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너무 과잉으로 보호받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5명이 정유라 씨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줬다잖아요. 그런 생활을 평생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주가 아니라 여왕으로 키운 거다. 그래서 지금도 가책이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당당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듣고 또 지금까지는 검찰에 잘 협조를 안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돌발 행동이나 또 불쑥해서 자기가 옳다는 식으로 또 있는 대로 또 얘기할 수 있어서 검찰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또 기대를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물어봤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구치소에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겠지요. 답답하다가 보면 감정이 올라갈 거거든요. 감정이 올라가다가 보면은 이제 판단이 꼭 본인이 해야만 되는 외워서 했던 얘기 같은 거는 점점 이제 효과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일아 씨가 아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면은 정일아 씨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마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자기 생각에 옳다는 뜻이 어떤 정의에 옳다는 게 아니라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이게 나한테 유리한 것 같아라는 식으로 판단하고 발언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별로 어머님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최 변호사님 일단 성적 자체가 답답하고 이런 거 구속당하고 이런 거를 못 견뎌하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은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데 저는 약간 또 다르게 해도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정일아 씨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에서 어디 있었습니까? 올보루에 있는 구치소에 지금 150일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계속 벌써 이미 거의 1월 1일부터까지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혼자 이제 구금돼 있는 것에 상당 부분 익숙해 있다고도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의 150일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그때의 어떤 그런 기쁜 마음이었는지 얼굴에 보면은 별로 해서 윙크하는 얼굴까지 있었던. 그래서 많은 비판이 있었었는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은 다들 얘기했듯이 마치 지금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만 낳아서 이른바 아이를 소황제라고 할 정도로. 상당 부분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그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저도 개인적인 어떤 정유라 씨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딸이다라고 해서 승마까지 했던.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갖다 보니까 공감 능력보다는 자기의 있는 감정을 그냥 다 드러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한 3달 거의 1월부터 5월까지 한 거의 만 5개월 동안 단독으로 독박에서 구치소에 있었던 그런 것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자연스러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발현된 것이 아닌가도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재미있는데 아까 엄마를 위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했다라고 쟤를 자백한다고 하더라도 엄마의 쟤가 감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네가 빠져나가려면 나한테 미뤄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경제 변호사가 들어오자마자 한 시간 동안 면담하고 제가 볼 때는 독일에 가서 누군가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했을 텐데 결국은 정의라 입장에서는 본인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엄마를 전혀 생각하지 않지 않겠죠. 그러나 엄마보다 본인이 더 중요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나갈 수 있으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것이 엄마의 얘기였을 것이고 그 얘기를 듣고 정의라는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무조건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 말을 잘 들은 것처럼 지금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시키는 데 다 했다. 그런데 아까 김현정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엄마의 말에 반대해서 남자 만나서 애까지 생긴 거 아닙니까? 엄마를 피해서 숨기까지 해서 잠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박원호 전무가 찾아내가지고 설득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아이가 무슨 엄마 말을 잘 듣습니까? 필요할 때만 듣고 필요 없을 때는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이 정의라에게 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정의라는 본인이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말을 잘 듣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사 과정에 조사가 만약에 구속이 되게 되면 오랫동안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20일까지 할 수 있죠, 최대.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먼저 발언했던 내용과 나중에 했던 내용에 충돌될 가능성이 있어요. 말이 맞지 않은 경우. 그럼 검찰은 그걸 깊이 파고 들어갈 것이고요. 질문하다 보면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예행 연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본인의 생각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처할 능력을 저는 정의라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준비한 내용에 다른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당황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표정도 바뀌고 또 대답도 원래 준비했지 않았던 대답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의라 씨는 정의라 씨 죄 자체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에서 어떤 말을 해 주느냐. 마지막 퍼즐을 맞춘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군대 문제 때문에 노 모 씨가 인터뷰한 걸 보면 전 남편의 군대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줄 거다라는 얘기가 언론 보도에 나온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이 생물학적 아버지인 정윤회가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형 동생하는 사이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 남편의 군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게 물론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때가 어쨌든 고3하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갈 그 즈음이었다는 시기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무슨 과나 대학도 다니고 싶지 않은 데 갖고 무슨 과인지 모르겠다라고 공항에서 들어올 때이긴 했지만 그 해 4월 달에 최순실 씨랑 대학교에 가서 교수들을 다 일일이 만나고 왔던 투어도 했죠. 하고 그다음에 중국 갈 때도 같이 가서 별건으로,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별도로 움직이면서 사실은 대접을 받고 학교를 다녔던 거잖아요. 그리고 애를 낳으려고 독일에 갔던 거고 낳고 나서도 승마 선수로서 복귀하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 받았다라는 건 얘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그 집,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많은 아파트와 건물, 그다음에 페이퍼 컴퍼니의 문제라든가 학교 들어가는 것,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검찰에서 입증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차원의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행태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국민들이 이 사건의 본질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을 농단한 것이고요. 그 핵심이 정유라 씨 아니겠습니까? 정유라 씨를 그냥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엄마의 욕심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백억의 금액이 탈법적으로 간 것이고 또 외국으로 유출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지금처럼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조금 세월이 지났으니까 좀 넉넉한 마음으로 볼 수 있지. 실제로 사건이 진행됐던 불과 몇 달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과 같은 저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전혀 반성하지 못하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유라 씨의 저 모습으로 정말 이런 일부 소수의 국가를 정말 주머니에 있는 싼짓돈처럼 여기는 이런 잘못된 행태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한 것이고요.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이런 특권층에 의한 또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현재의 국민들에게 그걸 통해서만 치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유라 씨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그렇게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모녀가 구속이 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단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남부구치소에 제 의뢰인 접견 때문에 봤었는데 바로 거기에 최순실 씨, 정유라 씨 모녀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정말 모녀가 한 지붕, 보통 집안에 같이 사는 게 정상인데 이 구치소에 같이 구속돼 있다는 것이 정말 현대사의 비극이 아닐 수도 없는데요. 또 흥미로운 것이 오늘 영장전담을 하시게 된 분이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님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지금 그림에서 보이듯이 지난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표했는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에 내지는 어떤 법조인으로서 관심이 큰데요. 혐의가 영장청구 범죄 사실이 일단 세 개를 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업무방해죄, 그리고 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위인데 저건 뭐냐 하면 이대 전에 청담고등학교 다닐지 않습니까? 청담고등학교 다닐 때 해외에 어떻게 승마 가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해외에 갔는 것처럼 승마협회의 어떤 서류를 위조해서 학교에 출석했는 것처럼 그 서류를 냈는 것을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위로 했고 외국환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유용해서 딴 데 썼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삼성의 뇌물과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관련해서 뇌물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아직 영장을 지금 칠 때까지는 뇌물죄까지는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됐고 이와 같은 세 가지 혐의로 해서 일단 영장을 청구해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삼성의 뇌물까지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는 일단 확실한 것만 찝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저희가 하도 여러 사례들을 봐와가지고 도피 가능성. 그런데 정유라 씨는 한 번 독일로 도피성 출고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리고 독일에서도 사실은 도망다니다가 덴마크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언론사에서 찾아내가지고 결국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본다면 도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죠. 본인이 만약에 그 당시에도 바로 들어왔으면 문제가 없지만 본인은 안 들어오면서 계속 버텼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으로 본다고 하면 도피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정유라 씨가 예를 들면 본인이 정말 죄가 없다고 하면 검찰에 출두해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밝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엄마의 조력이나 엄마의 조언을 듣고 또는 엄마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변호사가 전달했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엄마가 모든 걸 주도하고 본인은 그 엄마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여러 상황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밖에 있으면서 증거인멸을 아니면 또다시 어디론가 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국 들어와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저 정유라가 그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을 토대로 본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집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혐의의 상당성이라는 건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냐라는 걸 보는 건데 정유라가 들어와서 한 얘기가 다 엄마가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얘기한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엄마가 했다고 하고 인정한 게 딱 하나였죠. 댓글 SNS에다가 너희들도 부모 잘 만나 욕설 비슷하게 한 거를 사과한 거. 그건 처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부지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나는 몰랐는데 엄마가 다 시키는 대로 자기 이름 바뀐 것도 몰랐다잖아요. 저 원래 정유라 전에 정유연인데 정유라로 이름 바뀐 것도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덴마께서 예습 복습을 몇 달을 하고 배워서 온 거죠. 그래서 판사가 저걸 오늘 영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판사가 오늘 하더라고요. 악연 중에 악연이죠. 그분이 하는데 그게 얼만큼 개입을 정유라가 했는지 어떻게 보면 말 문제라든지 말 세탁 문제라든지 돈 세탁이나 말 세탁이죠.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2대 개인 문제라든지 본인이 얼만큼 알고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마 판사가 판단을 내리리라고 봅니다만 판사도 이게 판단은 제가 판사라도 좀 당연히 국민 여론은 구속돼야 된다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판사 판단 기준으로는 법적으로만 보면 이건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글쎄요. 정유라 씨, 김 의원님 저희가 성격을 늘 봐와 왔는데 엄마 말을 이렇게 잘 듣는 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고등학교 때 이미 2013년도에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는 거의 말을 안 할 지경으로 독립해서 본인이 한 달에 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이미 얘기를 했던 바고요. 그다음에는 정유라 씨의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최순실 씨가 독일로 갔던 거고 독일에 가서는 또 다른 형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불법한 행위를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엄마, 어머니가 다 시켰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지만 딸의 의사를 존중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진로를 정할 때 딸을 존중하죠. 존중받은 경우는 존중을 하는데 이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가 다 시켜서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번망을 피하기 위한 변호사의 조력에 의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혐의가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지난 겨울에 이어서 국가가 이렇게 혼란한 지경 국민은 정돈돼 있었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일부 세력들은 굉장히 국가를 농단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이 최순실 게이트고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이 정유라 씨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저렇게 이미지로 뭔가를 동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생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의 잣대, 엄밀한 잣대를 들여다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저는 수용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리면 일반인들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다들 얘기해 주신 거는 도주의료라든가 증거음인멸의 우려 이런 걸 얘기했는데 거기 가기 전에는 뭐냐 하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법조인,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다 모른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엄마는 내가 다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정유라 씨가 이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과 관련된 뇌물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예 영장 범죄 사실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업무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입증이 과연 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상당히 의문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벌써 다 증거인멸 우려하는데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거 증거인멸 없다. 도주의료? 지금 아이도 있지 않느냐. 집에서 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면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이거 한국에 들어와서 예전에 12월에 있는 특검 때 이미 소나기를 피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구속영장을 해서 우리가 기각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내밀한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써서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나머지 어떤 우리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그와 같은 우려가 많지만 일반 국민의 논토미에서 봤을 때는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어떤 죄질이 크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그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구속될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분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설정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가 그런데 이제 공항에 들어와서 검찰에 조사받고 구치소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해맞냐 이런 좀 의문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하고 좀 인터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듣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태어난 감정을 유지한다는 거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함과 겁을 느끼는 것도 일정 부분 타고 태어나는데 불안을 느끼지 않고 걱정도 안 하고 겁도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발에 들이기가 훨씬 쉬운 거죠. 최준실 씨 같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들어왔었던 거지 만약에 보통의 집에서 자랐다 그러면 아마 더 갈등도 심하고 더 견디기 어렵고 아마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